오늘 메들리는 메들리로 계속 진행될 거고요 메들리라 그랬나? 오늘 버스킹은 메들리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어... 저희 팀 이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더 블루데이입니다 이현송이... 이현송이 공연이 아니고 더 블루데이의 팍스 메들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, 오케이? 네, 그렇게 해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! 김형균 마이크가 안정해야 돼요 마이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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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